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드디어 마무리를 지을 시간입니다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 3탄에서는요 아주 재밌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학교 다닐 때 이거를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육하원칙이요 육하원칙 우리말로 다 기억나세요? 예 기억 안나? 예 나야 되죠 한국사람 자 봐봐요 이거 누가 기억나죠? 그렇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렇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어로도 똑같이 있어요 당연히 걔네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누가 who 언제 when 어디서 where 무엇을 what 어떻게 how 왜 why 이렇게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질문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뭐뭐 했어 언제 뭐뭐 했어 어디서 뭐뭐 해 무엇을 해 어떻게 해 왜 뭐뭐를 해 예 그 질문 만드는 거를 연습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억이 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I am a student I study English I can study English 이렇게요 자 1탄 2탄에서 저것들을 질문으로 바꾸는 걸 해봤었죠 오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잘 봐요 자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이거를 질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꿨습니까? 예 I랑 M 순서만 바꾸죠 예 B동사가 들어있을 때는 주어랑 B동사랑 순서만 바뀝니다 그래서 am I a student은 이겁니다 나는 학생인가 이거죠 자 여기다가 한번 요런 짓을 해봅시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자 이 중에 이 중에요 어떤 말을 붙이면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누가 나는 학생인가 누가 나는 학생인가 이거 약간 이상한 애고 그 다음에 언제 나는 학생인가 오 굉장히 철학적인데요 어디서 나는 학생인가 오 그것도 뭐 철학적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나는 학생인가 이건 말이 안되고요 어떻게 나는 학생인가 오 이거 괜찮을 것 같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학생인가 왜 나는 학생인가 오 저도 사춘기 때 그런 고민 많이 했어요 난 왜 어른이 아닐까 그러니까 물론 질문이 어색한 게 있고 자연스러운 게 있는데 예 아예 말도 안되는 건 이 두 가지죠 누가 나는 학생인가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무엇을 나는 학생인가 예 요거 빼고 나머지는 만들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만들어 볼 수는 있겠어요 자 그러면 who, when, where, what, why, how 중에요 예 요 두 개만 아예 말이 안되는 거죠 그쵸 예 그럼 나머지를 보시면요 when, where, how, why가 남았는데 얘네를 am I a student 바로 앞에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잘 봐요 네 이거죠 when am I a student 이렇게 나는 언제 학생인가 나는 공부할 때 학생인가 나는 걸어 다닐 때 그 자체로 학생인가 나는 밥을 먹을 때 학생인가 라는 철학적 고민을 가진 이상한 애가 할 만한 질문입니다 자 물론 현실에서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where am I a student 나는 어디에서 학생인가 나는 학교에서 학생인가 나는 길거리를 걸어갈 때 학생인가 아니면 나는 집에서 학생인가 예 얘도 좀 이상한 애긴 한데 어쨌든 말이 안되진 않습니다 how am I a student 나는 어떻게 학생인가 나처럼 이렇게 공부를 안하는데 내가 어떻게 학생일까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 마지막 why am I a student 학창시절 제 고민이 저거였거든 나는 왜 학생일까 왜 도대체 어른이고 싶은데 뭐 이런거였죠 자 이렇게 가면 여러분이 질문을 만들어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식의 질문을 자 이거 봐봐요 I study English 나는 공부한다 영어를 요거 영어로 어떻게 바꿔 썼죠 아 질문으로 죄송합니다 영어로가 아니고 질문으로 자 I study English 저렇게 그냥 일반 동사는 앞에 do not does가 붙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I니까 그냥 do I study English 이게 질문입니다 나 영어 공부하니 이거거든요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음 제가 한번 우리말로 해볼게요 누가 나는 영어를 공부하니 예 예 이건 발도 안되고 언제 나는 영어를 공부하니 어 이거 되겠다 어디서 나는 영어를 공부하니 어 되네요 요것도 무엇을 나는 영어를 공부하니 예 요즘 특이한 외계어고요 어떻게 나는 영어를 공부하니 어 얘도 되겠네요 왜 나는 영어를 공부하니 어 이건 진짜 되네요 그러면 예 누가랑 무엇을 빼고는 다 되네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영어로 가면 who, when, where, what, how, why 중에 아까 그쵸 누구랑 무엇만 빼고 다 되는거죠 저 앞에다 붙여볼게요 예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when do I study English 나는 언제 영어를 공부하니 음 10시에 하니 11시에 하니 자 where do I study English 나는 어디서 영어를 공부하니 뭐 도서관에서 하니 아니면 집에서 하니 학원에서 하니 독학을 하니 how do I study English 나는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니 어떻게 하니 뭐 책을 읽어야 되니 아니면 뭐 들어야 되니 원어민을 만나야 되니 why do I study English 나는 영어를 왜 공부하니 왜 공부하긴 영어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자 지금까지 다 따라오셨죠 그쵸 예 자 그러면은 이거 봅시다 I can study English 이거 나는 공부할 수 있다 영어를 이거였죠 예 이거 조동사 들어가 있는거 이거 질문 바꾸면 어떻게 바뀌냐면 저 조동사 can만 앞으로 보내서 can I study English 이렇게 바뀌죠 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니 이렇게 자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어 누가 나는 영어를 공부할 수 있니 이런 말 진짜 웃긴데요 자 이건 말도 안되는거고 언제 나는 영어를 공부할 수 있니 어 예 가능합니다 자 어디서 나는 영어를 공부할 수 있니 이거 가능하죠 무엇을 나는 영어를 공부할 수 있니 예 괴상한 말이네요 어떻게 나는 영어를 공부할 수 있니 어 이건 충분히 우리가 할만한 얘기고 왜 나는 영어를 공부할 수 있니 예 특이하긴 한데 안되진 않네요 또 예 그러면 예를 빼고 다 되네요 여기서는요 예 그러니까 who, when, where, what, how, why 중에 요거 두개 빼고 다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맨 앞에다 그냥 붙이면 됩니다 음 when can I study English 저 영어 언제 공부할 수 있어요? 뭐 이번 달에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다음 달에 할 수 있어요? 이런거구요 where can I study English 저 영어를 어디서 공부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할 수 있어요? 학원에서 할 수 있어요? 뭐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고 how can I study English? 저 영어를 어떻게 공부할 수 있어요? 어떻게 뭐 책을 보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뭐 당신을 만나면 할 수 있어요? why can I study English? 나는 영어를 왜 공부할 수 있어요? 제가 갑자기 왜 이렇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예 독특한 친구의 말이겠죠 예 실제로 쓸 일은 없겠네요 저 마지막 질문은 예 이상한 사람 빼고는 자 제가 요거를 갖고 왔습니다 아 I am a still은 뭐 이런게 아니고 그냥 I am 까지만 써놨어요 예 뒤에 뭐가 빠져있죠? 그러면 나는 이다 하고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자 요거를 질문으로 바꾸면요 am I 이렇게 바뀌죠? 나는 인가? 이렇게 여기다가 한번 요걸 붙여봅시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자 그러면은 또 신기하게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습니다 봐봐요 누가를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누구인가죠 예 언제는요? 나는 언제인가 오 나는 언제인가? 요거 좀 두고 보고요 나는 어디인가? 오 이건 괜찮네요 나는 무엇인가? 와 학창시절 제일 고민이었죠 나의 존재 나는 어떤가? 나는 왜인가? 예 제가 봤을때는 저거 하나만 좀 진짜 말이 안되고 나머지는 해볼만 하군요 예 그러면 보세요 자 who, when, where, what, how, why 중에 솔직히 why am I? 이거는 말이 안되죠 나는 왜 나인가? 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나는 왜 나인가? why am I? 이렇게 오케이 말도 안 돼 넘어갑시다 자 어쨌든 자 그러면은 who am I? 난 누구인가? when am I? 나는 언제인가? 이거는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여러가지 시간을 여행할 수 있는 겁니다 when am I? 난 지금 언제지? 당신은 1987년이에요 그래? 그럼 2017년으로 가야겠군 when am I? 나는 언제지? 당신은 2020년입니다 공상과학영화에서 대사로 쓸 수는 있겠습니다 where am I? 나 어디지? 이거는 딱 그거네요 그 병실에서 기절했다 깼을 때 아 where am I? 나 어디야? 병원이야 무슨 일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할 때 what am I? 이거는요 미국 청소년들 영국 청소년들 영어권에 있는 청소년들이 되게 많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도 왜 보면은 SNS에 허세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걔너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what am I? 난 무엇인가? 네 모긴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how am I? 원래 여러분 how are you가 잘 지내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how am I? 이거는요 난 어떤가? 이런 거예요 난 잘 지내는가? 이런 얘기죠 자기한테 물어보는 특이한 친구 자 아까 I study English에서 제가 English 뺐습니다 그냥 I study 하고 뒤에가 비어있죠 자 요거를 질문으로 바꾸면 Do I study? 이겁니다 나는 공부를 하는가? 이렇게 난 공부하나?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네를 붙여보겠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자 그럼 하나씩 봐봐요 나는 누가 공부하는가? 얘 좀 이상하고 나는 언제 공부하는가? 어? 되는데 나는 어디서 공부하는가? 나는 무엇을 공부하는가? 나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나는 왜 공부하는가? 오 괜찮네요 자 근데 이 중에 누구를 누구를 를이라고 바꾸면 또 말이 돼요 나는 누구를 공부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관상을 보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근데 여러 사람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물어보는 거죠 Hey Who do I study? 나 누구 공부하는 거야? 이 중에 라고 물어보면 말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얘네가 전부 다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한번 붙여볼까요? 보세요 Who do I study? 난 누구를 공부하는가? When do I study? 나는 언제 공부하는가? 대체 언제 Where do I study? 나는 어디서 공부하는가? What do I study? 나는 무엇을 공부하는가? How do I study? 나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Why do I study? 나는 왜 공부하는가? 학창시절 원어민들의 고민은 대체로 저 마지막에는 저겁니다 나는 왜 공부하는가? Why do I study? 무엇이 되기 위해서? 과학자가? 뭐 이런 식으로 자 하나 더 남았습니다 I can study English에서 English를 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I can study죠 저기서 Can을 앞으로 빼면 Can I study? 나 공부할 수 있나? 가 됩니다 자 여기다 붙여 볼까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자 그러면 방금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나는 누구를 공부할 수 있는가? 만약에 내가 관상을 보거나 점을 보는 사람이라면 나는 언제 공부할 수 있는가? 나는 어디서 공부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공부할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가? 나는 왜 공부할 수 있는가? 대체 나는 왜 머리가 좋아서 왜 공부할 수 있는가? 자 그러면 얘네가 전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Who can I study? 난 누구를 공부할 수 있지? 이 많은 관상 중에 When can I study? 나는 언제 공부할 수 있지? 10시에? 11시에? Where can I study? 나는 어디서 공부할 수 있지? 도서관에서? What can I study? 나는 무엇을 공부할 수 있지? 영어를? 일본어를? 독일어를? How can I study? 나는 어떻게 공부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할 수가 있지? Why can I study? 나는 왜 공부를 할 수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잘난 거야?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해봤던 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궁금증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외를 질문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 말이 되고요 어떤 건 아예 말이 안 되고 어떤 건 말은 되는데 되게 좀 안 쓸만한 말도 있고요 자 그러나 우리가 연습을 해본 이유는 여러분이 앞으로 영어를 공부해 나감에 있어서 당신은 어디에 가나요? 또는 우리는 언제 만나나요? 당신은 왜 거기에 가나요? 우리는 어디에서 만나나요? 우리는 무엇을 먹나요? 이런 질문들을 모두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배워놓으면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의사소통 아니겠습니까? 음 그럼 당연히 많이 물어보고 많이 대답하고 대화를 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오늘까지 했던 거 한번 복습을 잘 해보시고요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얘네를 다시 전부 다 훑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 guys Thank you guys 감사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For real